구독자가 800명이 되었습니다. 구독해주신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. 별일이 없는 한 월요일, 목요일 영상 올리겠습니다. 최근에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긴 한데, 사실 대부분 태평소 컨텐츠에서 유입되고 계십니다. 태평소는 요즘에 안 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데요. 올해 말에 동아리 공연이 있어서 잠깐 볼 예정입니다.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 연습할 생각입니다. 나아가 사고 66일차 근황보고 드립니다. 곧 수술한지 10주가 되죠. 저는 조금씩 걸음마를 연습하고 있습니다. 때는 안정적으로 붓고 있고, 빠져버린 근육들을 운동을 통해 채워 넣어서 잃어버린 걸음마를 찾아야 합니다. 그래서 운동하러 다니고 있습니다. 따로 재활이라고 할 건 없고, 이렇게 근육량을 늘려야 한답니다. 얻는 것 기위에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작은 목표였던 맥모닝도 혼자 먹으러 갔고요. 한 끼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. 또 다른 작은 목표인 이력서도 이뤘습니다. 박물관에서 공고가 나서 이력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뭔가 목표가 생긴 것 같아서 생기가 돕니다.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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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